영어에서 무성음, 성대로 울리지 않고 잘 들리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P, T, K, F, S, SH, CH, TH 발음인데요 이 planes을 한꺼번에ällen, P, T, K, F, S, SH, CH, Z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차 놀이할 때 그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P, T, K, F, K, F, S, SH, CH, TH, F, T, K, F, SH, CH, B, T, K, F, SH, CH, B, T, K, F, SH, CH, B, T, K, F, SH, CH, F, N 자 이것도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